나는 왜 진짜 친구가 없을까? 뜨인돌에서 편했습니다. 미국의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소개하는 중학생을 위한 관계 수업 안내서입니다. 중학생 아이들이 고민하는 친구 관계의 모든 문제를 짚어내 솔루션을 제시합니다. 친구 관계만 잘 정리해도 사춘기 극복이 쉽다고 강조하는 저자의 설명이 공감대를 얻는 책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